안녕하세요 꾸야꾸야 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gt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에서는 베네펙터 SM722 이라는 특이한 차량이 신규로 출시되었고 람바다티 비스리스와 오셀러 AX21 차량이 35% 페가시 토레로와 람바다티 노박 차량이 40% 할인합니다 오랜만에 워스톡에서는 이작본의 할런 커스텀 구매가 40% 할인하고 템파 무기화 차량이 35% 하프트럭이 40%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남부세난에서는 마이바츠 페넘브라 FF 차량이 35% 알바니 헤르메스 차량이 40% 할인합니다 이번주 달러 및 경험치 이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모드의 베스포티잡 리믹스 시리즈가 3배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주 포리움의 이동수단은 이너스 스탭포드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투페이드 에더 차량입니다 경품은 3일 연속으로 최종 3위 이내에 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주 시승 차량으로는 BF UB과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그리고 맥스 아스보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GT 온라인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끝!